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알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에 엄지혜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편하게 또 시간을 늦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대중교통인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스나 또 지하철이 아닌 조금 색다른 대중교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철도기술연구원의 정낙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중교통수단에서 가장 작은 수단인 미니 트램입니다. 아직은 이용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철도는 궤도위를 달리는 열차를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대표적인 육상교통수단으로서 정확한 시간과 편리하고 빠르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철도는 간선 철도와 도시 철도로 구분합니다. 간선 철도라면 노선망 중에서 수송량이 많고 중심적인 거로. 다음에 중장거리 수송수열 처리할 목적으로 운행되는 철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속철도인 KTX, 새마을, 무궁화 등이 있고 예전에 운행되다가 지금은 없어진 통일호, 비둘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좌편에 그림이 있는 걸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고속철도 해무입니다. 이거는 430km로 해서 지금 시험주행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도시 철도는 도시 교통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 교통권역에서 운행되는 철도로서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말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이라는 데에서 정의된 말입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늘상 타고 다니는 서울의 2호선의 전동차, 지하철, 의정보 이런 데 지금 경량전철. 다음에 대구의 모노레일이 개통됐습니다. 그 모노레일.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미니 트램 또한 도시철도에 포함됩니다. 그럼 도시철도를 이렇게 도시 교통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아보면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지하철의 경우 수속 능력이 시간 방향당 만에서 5만 명 규모입니다. 다음에 경량전철은 수속 능력이 시간 방향당 5천 명에서 2만 명이고 미니 트램은 시간 방향당 3천 명 이하입니다. 그럼 미니 트램이란 뭔가 하면 저희 나름대로 정의되어 있고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트워크형 노선에서 이미 정거장에서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그래서 탑승하고 목적지까지 무인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략 10초 간격으로 차량 간격을 조밀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미령 대중교통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니 트램은 완전히 무인으로 자동 운전되는 시스템 차량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소그룹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가나 지상이나 지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자극 없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차량이 네트워크 노선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버스나 열차 등은 일정한 시간에 따라 고정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미니 트램은 택시, 콜택시 개념으로 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니 트램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다르냐 알아보기 전에 미니 트램은 어떤 용어로 불려지느냐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PRT라는 용어로 포스널 레피트 트램지크에서 PRT라는 용어로도 있고 불러지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팟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편 우리말로 하면 계도택시라고도 합니다. 계도택시. 계도택시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지하철과 기존의 지하철이나 경량저철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역에서 시청, 종각, 종로 이렇게 우리 지하철 타면 이렇게 쭉 1호선 라인으로 움직여지죠. 그런데 미니 트램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일단 뒤에 주행 노선에서 후속 차량을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분리된 노선에서 정거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시청 앞에 설 일이 없으면 거기는 주행 노선은 그냥 가는 거고 거기 서야 되겠다면 별도로 분리된 노선에서 정거장이 설치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하철이나 경량저철은 차량 앞뒤 간격 유지를 통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간격지역. 앞차와 뒤차의 절대적인 간격을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차원으로 움직여지지만. 그리고 분기되는 지역에서 분기되는 그 두 개의 포인트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니 트램은 별도로 주행 방해하지 않게 해서 별도로 분리된 노선에 따라서 정거장이 설치된 그런 게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된 노선에 합쳐지는 구간, 병합, 즉 우리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끼어들기. 끼어들기 제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크게 그렇게 다른 점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밖위를 안내하는 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 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자동차, 기본적으로 자동차 핸들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트램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자동차나 철도 그런 게 융합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이나 이런 것도 철도 노선으로 가느냐, 주행 노선으로 어떤 도로 상태로 해서 가느냐 해서 다르지만 2만 내지 3만 정도의 부품과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목표한 성능과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안전이 확보해야 되겠죠. 목표한 성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감속도 얼마로 해서 최고속도 어떻게 가겠다라는 타겟을 가져가는 거고 기능이라 하면 가다 쓰다, 정거장에 어떻게 쓰겠다 이런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은 충돌이나 추충돌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접목 사용되는 기술들이 보면 자동차, 철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요소 기술들이 연결돼서 사용돼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기계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공학의 기구적으로 움직여지는 동력학, 이런 그런 측면에서는 기계공학. 그다음에 전원 공급이나 전장품 관련되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되는 토목공학,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기 위한 미니트리미어 이런 운영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곧 뭐라 그럴까요? 교통공학. 그런 기술들이 총합의 그런 기술들이 엮여서 그게 핵심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현 상태에서 미니트램의 해외 현황하고 운행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시도는 미국입니다. 최초의 시도는 미국으로서 보잉사의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모르간타운의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건물들 간을 연결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970년대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게 4인승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당시 기술력이나 컴퓨팅 능력이나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커졌어요. 그래서 규모가 결국은 20인승 규모가 됐고 별도로 분리된 정거장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는 그런 미니트램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최초로 그런 개념이 적용돼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완성돼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좀 보완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90년대 후반 전기자동차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전기자동차하고 플러스 철도를 융합해서 히드로 공항 터미널에서 외곽 주차장 간의 연결노선으로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4인승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발표한 바이면 충분히 여기서 검증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영국 공항 근처에 호텔 밀집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인 경우는 공항 인근에는 비용 지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셔틀로 다니는데 안 내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라비 미니티 연합의 마스다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도심 내 건물 간 연결을 목적으로 해서 CO2 제로두시 건설이라는 타켓을 해서 했고 궁극적으로는 도심 내 자동차를 진입을 억제를 하겠다는 걸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1.2km에 5개 역사 10개 차량으로 해서 최고속도 40km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개발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발 당시 개발 환경이 어땠냐라고 하면 교통복합환승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되고 그게 법제화, 이걸 어떻게 하냐, 법제, 이동수단을 넣어야 되는 그런 법제화를 만들라 보면서 기존의 대량수송의 어떤 교통체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건물 간 이동, 건물 간 적극성 향상,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새로운 이동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수평뿐 아니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게 요구상으로 도출된 거죠.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되면 초고령사회가 도래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가 총인구의 25%를 넘어간다고 그렇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어르신네나 애기들이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지하철이나 우리 경량진천에 타면 러시아워 때 타고 그러면 아침, 저녁, 출근 시간에 타고 학교 등교 때 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이러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그런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훈련 방안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미니트램, 우리가 개발하고 미니트램은 어떤 거냐? 중앙관제센터에 의해서 안전하게 연결된 제어하는 철도기술하고 친환경전기차를 융합해서 여기에 요즘 얘기하는 정보통신기술, 즉 ICT기술을 부과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심 환경 내에 초고등 빌딩 등이 있어서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제약 조건이 많음에 따라서 GPS 위치 기반 방식은 쓸 수가 없고 설치가 용이한 자석을 이용해서 위치 추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수의 센서를 이용해서 안내와 속도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원 공급은 차량이 정거장에 섰을 때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간 내에 무선으로 일종의 밧데리입니다. 슈퍼 캐페시트라고 슈퍼 캐페시트에 급속으로 충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뒤를 동일하게 차량 구조를 동일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앞뒤와 동일하게 해서 대칭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양방향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은 버스가 정차하기 위해서 정거장에 진입해서 정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45도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내리고 다시 나갈 때는 백해서 고스란히 해서 앞으로 주행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쓰고 또 시간,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시간 텀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도킹해서 나올 때는 그냥 뒤가 앞이 돼서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게 지금 구현됐고 그래서 저희 차량은 최대 승객 탑승위원이 6명입니다. 차량 크기로는 길이가 3.8m, 높이가 A입니다. 그리고 폭이 1.8m입니다. 그래서 사람 6명이 완전히 탔을 때 중량이 1.6턴입니다. 최고속도를 50kmph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시스템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도심의 근국적인 가장 작은 수단으로 해서 이용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 지난번에 시연, 공개 시연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미니 트램에 적용한 수직 이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평 수직이 움직여야 된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요. 이 방식에는 수직 이송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 동력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방법이 있고 외부 동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차체 동력, 차량 자체 동력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자기 부상 형식으로 선형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문제와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다가 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구적인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승차감 내에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안전이나 기구적인 변화에 대한 충분한 리뷰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러면 외부 인프라 동력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방식을 초이스해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엘리베이터, 에일리베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그걸 변환하는 제어 기술하고 센터와 통신과 연결시켜서 하는 통신 기술하고 적용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충분히 엘리베이터 기술은 검증된 거니까요. 그걸 접목해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1차 초기에는 그렇게 했고 2차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지연 없이 이동하는 수단, 이수송장치 그걸 지금 개념 설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미니트램이 개발돼서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충분히 시험하고 그래서 실형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차량 한 잔을 만들어서 시연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더 보완해서 한 차를 더 만들고 그거와 내년에 더 추가적인 보완, 충분한 시험을 통해서 실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지역을 보면 교통 연계 수단으로 해서 공항이라든가 철도역 연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급 도시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관광지나 또는 신도시 개발지 등에 우선적으로 개발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미래 교통 시스템의 변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 간 연결을 할 때 초고속열도 초고속 열차가 아마 구현될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 430km까지 올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런 데에 대한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초고속열차가 아마 출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인 미니 트램을 넘어서서 금극적으로는 3차원으로 자율자재적으로 움직여져서 한층 업그레이든 한층 충분히 발전된 그런 시스템이 저희에게 곧 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락교 단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트램이라고 하면 외국에 가까운 나라 홍콩에도 다니고 있고요 하잖아요. 그런데 미니 트램은 조금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서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미니 트램 실용화된다면 공항이나 철도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미래라면 언제쯤 실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도 곧 그 바람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한 게 2012년서부터 내년 2016년까지입니다. 다만 그래도 또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은 2020년이면 저희가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양도 예쁘고 편리하고 또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미니 트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신 정락교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소개된 이 미니 트램을 직접 보니까요. 어서 빨리 타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버스나 지하철 또 경전철 등과 같이 이 미니 트램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탈버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자,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재미있고 놀라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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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